안녕하세요 27살 안양 사는 장혁수라고 합니다 댄서 네임은 미류고요 주 장르는 원래는 여러 장르를 경험해서 없었는데 이번에 하우스로 선택한지는 몇 달 안됐고요 그래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에게 페이를 끼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여러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좀 앞부딪혀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만약에 잡아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